자! 음악 주세요! 이번에는 박사의 단계 갑니다! 박사의 단계 갑니다! 박사의 단계 갑니다! 작년에 왔던 박사의 단계 갑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뽑아봤어! 오! 이런 일에 대했고! 적어서 간사 사재로서! 밟고나 강사마다 쉬고! 또 남아 부대에 다쳐서! 장소리로 돌아왔네! 시집도서! 시집도서! 자리였다! 헤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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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였다! 네 선생아! 누구신가! 나보다도 잘이고! 시집도서전을 읽었는지! 주식하게도! 자리였다! 헤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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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úblico 마사이! 전단하지 않네! 세상에 헤네라! 내는 도끼가 된다 거래를 벗는 때는 나는 김은 도비의 눈을 띄는 것을 보내라 그가 국가가 자린 건다 범없는 한두 개는 여시도 내 대빵 거래 없는 바다에 발진가 된다 김은 도비의 눈을 띄는 것을 보내라 그가 국가가 자린 건다 우리 비보단을 낮으로 곱게 곱게 길러서 큰 사람들라고 빌려서 갑자기 신세가 되었다네 오늘 여기 보신 여러분들 이래 말씀 들어보셔서 세상 전 빛만물 중에 사람밖에 떠 있는가 귀손으로 태어나서 보다 올리고 떠나는 이제는 깃끗자 살자 역시 부럽고 운동도 끝까지도 아무 소용없어이다 그리고 엄마가 살이 논다 장타로 가득하여 경험을 옵니다 영웅을 가까워 놓은 원진자 아가씨가 말하여 경험을 옵니다 행동 안 나서 산자 다리 뜬다 영웅을 옵니다 공중이 많아 놓은 공장 비트야 한다 비트는 내 풍경을 옵니다 축하하면 자가씨 쪼리쪼리 가보자 길이자 빛갈도 저분하고 천장 거창 바보나 거창장 울산에는 공장장 칠통에서 뛰어들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대가 공통에서 못 알건데 허통장 널 못하는 강아가가 산소장 살아가면 바퀴치야 지금 딴까 그냥 젊은 지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